동의보감 술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동의보감 술학교는 강서의 50플러스 센터와 함께 2022년에 1년 동안 한 20강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. 그러면서 9종류의 술을 빚어봤습니다. 동의보감에는 30개가 넘는 술이 나오는데요. 구체적인 레시피가 등장하는 술이 있고 또 그 술 이름으로 다른 문원의 제조법이 등장해서 재현하고 빚을 수 있는 술이 있는가 하면 그 이름과 기능만 전해오는 술도 있습니다. 그래서 모두 다 재현하기는 어렵지만 동의보감의 약성이 강한 술들을 현대에 재현해보면서 동의보감의 정신 그리고 현대인들의 삶 속에 술들이 좀 더 건강하게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탐색해보기 위해서 그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이 공안바위에 와서 허준선생님과 관련된 공간에 대한 소개도 하면서 동의보감 술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편안박정으로 왔습니다. 집이 멀지 않아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 공안바위를 찾아왔습니다. 제가 양천화가이기 때문에 저희 선조가 태어나고 또 이 얘기를 만들어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감회가 깊습니다. 허준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때 이 공안바위 얘기도 함께 나오는데요. 이 공안바위의 주인공은 허선문이라는 양천 허씨의 시조되시는 분이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. 왕건이 고려를 개국할 때 물자를 좀 공급해줬죠. 이 한강 하구기도 하고 개성하고도 가깝기도 해서 왕건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성도 하고 해서 양천 허씨가 출발합니다.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앞쪽은 한강 하구여서 범나무라면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의 또 구릉이 좀 있어가지고 물에서도 조금 피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. 그래서 들어가 보겠는데요. 와 안쪽이 넓네요. 넓고 천정도 위험한 시기에는 여기서 피난도 할 수 있는. 여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족 정도는 너끈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공암바위에 얽힌 전설 하나가 허준 선생님이 공암마을에서 사셨고 또 은퇴 후에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 옆에 허준방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공암 이곳에서 동의보감을 집회하셨다. 뭐 이런 얘기까지도 전해오는 곳입니다. 그래서 공암바위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